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리오프닝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방역대책 결국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완화 안 했죠. 시장 달래는 발언은 어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리오프닝 관련 주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품, 카지노주 등이 어제 급등을 했었고 중국 신규 감염자 여름 안에 또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어제 오전에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당국은 방역 조정 의사를 좀 밝혔고 빨리 봉쇄하고 빨리 풀어야 한다. 언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사실 며칠간 어제 양일간 한국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요.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와 함께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살짝 드는 모습만 보여줬는데도 굉장히 중국 중시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은 이와 맞춰서 이제 사실 화장품 주들이 어제 흐름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정도로 이제 몰라갔는데 두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도 일부 영향이 있고요. 한국이 내년 3월, 4월 정도에 이제 봄이 정도, 봄 정도 되면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같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면서 이제 특히 화장품 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장 중 뭐 에지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주가가 바닷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상승도 제안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공략보다는 중소형주 스몰캡종 위주의 공략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오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강의료, 카지노 관련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못한 기업들은 화장품 기업들밖에 없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한쪽 섹터, 즉 화장품 섹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섹터는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신 건데 어떤 기업 보시는지요? 그렇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분들께서 한국콜마 기업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OEM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유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일원화 혹은 내재화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난제되어 있기 때문에 콜마가 연우를 인수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봤었을 때는 충분히 외형적인 성장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돌파 구간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종목 이제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의 성장성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국콜마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기억해 보겠습니다. 카지노주는 어떻게 보세요? 카지노주는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분명히 외국인들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2분기, 3분기 때 카지노주들이 실적 선방을 계속함으로써 주가 방어를 좀 탄력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섹터가 화장품이라는 거지 리오프닝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원랜드, GKL,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돌파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는 화장품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카지노 관련 주들도 시세가 10%가 충분히 각각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KL, 강원랜드, 카지노, 파라다이스 세 종목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에 코로나 이후에 첫 흑자 종목 카지노에서 나왔잖아요. GKL, 나머지 기업들도 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 관점으로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화장품 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들썩였던 섹터가 무선 충전기 이쪽이었는데요. 인프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시장 잡아라. 무선 이동 충전 앞다퉈서 선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 기업별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 추진 현황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완성차 기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LG전자, 롯데, SK, 쌍용, 그룹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정부 전기차 무선 충전 규제 개선 소식 쌍용차 3시간 만에 61킬로와트 시의 무선 충전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나 LG, SK 이쪽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사실 주가 보면 그동안 소외당한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분석하신지 사실 이런 사업의 가치로 봤었을 때 전기차 충전 사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전에 무슨 주유소 같은 기업들 생각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전기차 충전 사업은 사실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사업이고요. 보통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정책적인 소프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인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충전소 관련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거고요. 아마 내년 이제 설 보시면 분명히 전기차 충전 대란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시골에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토요일에 제가 같이 방송하시고 저도 내려갔다 왔는데 바쁘시네요. 고속도로에 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가득 찼더라고요. 진짜 힘들대요. 네. 정말 충전하기도 힘들고 이게 충전하고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이제 충전 기술도 그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도 얼만큼 빠르게 하는지도 이제 아무래도 정말로 몸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장성과 성장성이 좋은 사업분 혹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이를 받쳐주느냐 받쳐주지 못하냐 그런 부분들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까 그만큼 사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이제 관련 이제 그룹 섹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차트가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자진한 것 같고 오늘 되게 좋은 기사가 두 가지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뭐 무선 충전 관련된지 뭘 하겠다 이제 하면서 저는 시세가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또 종목 물어보실까 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RT캐스트와 그다음에 S트래픽 두 종목이 지금 기술적인 구간에서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혹은 이제 보유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 하신 분들은 시세 분출이 당장 오늘 당장 1시간 뒤, 10분 뒤에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T캐스트, RT캐스트, S트래픽, S트래픽은 워낙 이제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두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S트래픽은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RT캐스트는 좀 신선한 종목이긴 하네요. 사실 이제 인프라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느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산업의 성장을 믿고 좀 긴 관점으로 계속 봐야 하는가 이건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이제 대형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인프라를 하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실체가 모호하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전폭적인 서포트 혹은 대기업 예를 들어 현대차가 혹은 기아가 전기차 침투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주도로 해서 대기업들이 손을 잡고 만드는데 과연 중소형 업체들은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정책적인 지원이 먼저 나오면 이들은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명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만 서포트 된다고 하면 충분히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주신 두 종목 힌트 삼아서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치매 이야기. 정확히는 사실 치매의 여러 가지 질병 증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치아이머인데 알치아이머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안 나와 있죠. 도전장을 여러 곳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2월 5일 정도에 아마 관련 학회가 예정이 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고 일본 에자이 그룹 미국의 일라이 릴리 허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임상 결과가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차바이오텍 등도 임상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바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치매에 관련돼서 정말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저는 일단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임상 일정에 따라서 혹은 임상 결과에 따라서 생각보다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다름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 후에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현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지금 뚫지 못하는 시장인데 특히 신약 쪽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식이고 한국은 보통 바이오시밀러가 강하고요. 신약은 굉장히 약하고 한미약품도 사실 지금 문턱에서 계속 고비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치매 신약 경쟁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사실 실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분야인가 봐요. 사실은 도전은 계속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저도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허가 초익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이슈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치매 치료제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분명히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미리 물어보실까 봐 저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바이오텍과 CMG 제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번 샤바이오텍이 사실 치매 관련돼서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이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CMG 제약도 관련된 사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불이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 혹여나 분명히 결과가 나와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윗고리가 남기고 내려오는 실망 메모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롯뉴스 네, 그죠. 세롯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D라고 그러죠. 이제 실험을 실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성 이슈에 야, 이거 오케이, 낫네. 좋은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는 처음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공시에 대해서 해석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결과 혹은 주가 흐름새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오기 이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대까지는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좀 조심하자. 그러나 그만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치매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은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차 바이오텍과 CMG 제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한 천만 원 정도 자금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 두 종목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닷건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차 바이오텍 정도는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사실 CMG 제약은 워낙 가볍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천만 원 정도가 뚝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기술적인 구간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이슈가 있을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가야겠네요. 1분은 차 바이오텍 매수를 한다고 치면 나머지 자금은 어떤 걸 사겠어요? 오늘 본다면 바이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시장 넣고요. 저는 지금 일단은 오늘 LG전자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LG전자가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지금 LG전자 시세가 장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덧 또 직전 고점 매물 때까지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애플카 관련된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현우 산업이라든지 3기 같은 애플카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는 애플카 테마였군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